지금 우리 박헌언서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벤트가 눈싸움 배터리거든요 눈 위에다가 또 눈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눈알 그 암부를 좀 크게 오 잘생겼네 잘생겼어요 괜찮은데요 이야, 눈 같다. 진짜 눈 같다. 이야, 이거 오줌이 조금 많아이 나오는데. 떠보세요. 음? 떠보세요. 오.. facets 감으세요, 감으세요. 감으세요. 아, 감으시라고 과... 감은 거야? 감았어요, 감았어요. 떠봐, 떠봐. 어 진짜? 진짜? 어 진짜? ㅎㅎㅎㅎX5 봐봐 오늘 성공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3 2 1 GO 3 2 2 1 2 3 3 2 3 2 3 3 3 4